성경의 주제 8번째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의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저 무적행의 지옥에 들어갈 때가 되어서 한 영혼이라도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을 미혹해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감에 따라서 더욱더 경계하고 조심하여서 이 마귀의 미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재산과 명예와 권세를 얻어도 내 영혼이 실족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주님께 책망을 받는다면 이 땅에 있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의 문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이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하나의 앞에 서서 주님께 어떻게 판단을 받고 평가받을까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와 싸움이 앞서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뼛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여서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존재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빛을 죽이는 일입니다 빛을 없애는 일 뿐입니다 빛을 없애야만 어둠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인 이 마귀는 항상 빛의 세력을 없이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마귀의 졸개들인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때 어떤 방식을 쓰는가 하면 고짓의 방식을 씁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를 죽이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 장이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깨웠습니까? 어떻게 거짓으로 그들을 유혹했습니까? 이 열매를 따먹으면 죽지 않아 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맞을까봐 하나님과 맞짱 뜰까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두려워서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따먹어 괜찮아 죽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깨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내리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죽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자유롭게 하라고 하나님과 맞서라고 동등됨을 취하라고 말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의 길입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대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거짓말로 거짓말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주악이 이 땅에 들어왔고 우리 모두는 그 원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 죽음에서 허덕이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대속의 보유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하나님은 세우시고 하나님은 회복시키시지만 마귀는 거짓말로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켜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장난이라도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거짓은 마귀의 것입니다 절대 거짓말하는 버릇을 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실만 말해 내가 없는 말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은 다 옳아? 내 말에 거짓말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그 진실은 사람을 살리는 진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서 마귀의 괴개와 미혹이 날로 귀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득실을 그리고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괴개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해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하시기를 간드리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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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